안녕하세요. 저는 까랑피부의 섹시한 임조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자아놓은 것은 빛바람입니다. 매열이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찾어 그곳으로 열이 떠나요. 매열이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찾어 그곳으로 열이 떠나요. 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 나는야 파키캐팔로 파키캐팔로 사우루스 머리 키빗어 옷에 침일치 머리와 밀뼈 일직선으로 흐르는 물길을 맞축 씻고 앞으로, 앞으로 달려나간다 십싱파만 할래 쿵쿵쿵uş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通 그리고 목지 기재장 이라네 Creating Así